계속 사기 자고도 안 할 거야? 사기 자고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거든요? 무슨 소리야 그게 오빠 저거 보니까 우리 1년 전에 생각난다 그러게 내가 너한테 처음 번호 딸 때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손에 땀이 난다니까 진짜? 그렇게 떨렸어? 그럼 네가 그 집 사기 자고 못 할 거면 내가 해야지 우리 사귈래? 우리 사귈래? 야 알아 좀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네가 없으니까 좀 허전한 거 같기도 하고 소개팅 내고 너가 나 모른 척하고 그러고 진짜 많이 생각했어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저럴 때 있었는데 널 많이 좋아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헐 헐 그게 벌써 7년 전이야? 우리가 저런 적이 있었다고? 나 이제 현심이 안 좋아해 딸 아닌데 어떤 년이야? 자 먹자 잠깐만 네 엑소 정 Legacy kwol sobre a 책 고기 식감이 야! 너 내가 과자 남은 거 꿍쳐놓지 말고 바로 버리랬지? 벌레 꼬인다고 기억 안 나는데 내가 화낼 때 장난치지 말랬지? 그거 제일 싫어한다니까? 그거 제일 싫어한다니까? 야! 오빠 팔 안 아파? 응, 하나도 안 아파 밤새도록 너 팔 그 개나 해주게 형님, 자고 갈까? 그럴래? 응, 그럴래 고기, 민채 잘 자 엄마 잘 자 고기, 민채 잘 자 고기, 민채 잘 자 감사합니다.